아니 이렇게 2마리 키우시는거에요? 여덟 마리요 우와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나도 2마리 키우는데도 그냥 너무 행복한데 다들 다르잖아요 그쵸? 네 어 안녕 웬일이야 엄청 친하군요 예 구조견이에요 인명구조견 활동하다가 은퇴 은퇴했어요 은퇴했어요 안녕 올라가자 가자 자 하나 가자 올라가자 빨리 와 엄마 올라갈거야 가자 가자 안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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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깎애줘 응 금방 커진거 같애 또 금방 커졌어 응 금방 커졌어 땡칠이 되는거 아나 이거 응 엄마 여기있어 괜찮아 괜찮아 쳐다봐 응 쳐다봐 물주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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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주머니야 네 봐봐요 무서워 보세요 응 그냥 주머니잖아 어머 터졌어 네 물주머니에 그냥 어후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것만 빼내면 되겠는데 어후 세상에 이거이거이거이거 응 물주머니가 있어서 이거이거이거 어후 어후 찬아 그쵸? 응 물주머니 때문에 그래요 주머니가 있는거 아네 괜찮아 잘 찾는다노 아프던데 응 그저 이 주머니가 있어서 응 응 딴늘도 다 물주머니나 들리니까 그러면 그러면은 그 옆에 조그만 것들도 그러는거야? 네 그거는 어떻게 해 그럼? 그건 또 똑같아 뭐 물주머니에 물주머니에 그냥 어후 이렇게 해 좀만 참아 어후 세상에 우리 수환이 잘 참네 그쵸? 응 없었잖아 이제 어후 세상에나 어후 어후 아프겠다 아프겠다 꼼질꼼질해? 네 없어 응찔음찔해? 아파서? 응 아 그런거 없어? 응 아프겠다 응 흐란다 흐란다 머리 잡으셨네 머리 NT 엔 응 응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 집사2장 집사2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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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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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